오레오 오레오 맛있겠다 이거 오리온 건데 몰래 먹어야지 핑크색 오레오레 먹어보겠습니다 히히히 음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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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정색 오레오가 제일 맛있어 히히히 응? 으응? 으응? 으악! 뭐야? 여기 또 핑크마을이잖아 또 핑크마을에 왔네 이거 분홍색 랜덤박스잖아 오 나한테 주는건가봐 선물 감사합니다 뜯어봐야지 안에 뭐가 들었을지 분홍색 랜덤박스가 궁금하다 핑크라 말해서는 어떤 랜덤박스가 들어있을까 우와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 궁금해 1번부터 스스로 뜯어볼까?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뭔지 궁금해 모르겠어 뜯어봐야지 오 우와 우와 폰케이스잖아 우와 너무 귀엽다 핑크핑크해 어? 근데 이 안에 쪽지가 있어 어? 서라한테 선물하시오? 알겠어요 이 폰케이스는 서라한테 선물할게요 헤헤 서라가 좋아하겠다 키키키키 키오오 미키 방은 2번 뜯어봐야지 우와 뭐가 들었을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뭔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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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우와 폰케이스 꾸미기다 오 이번엔 제가 가질 폰케이스를 만들면 되는거죠? 우와 다 핑크잖아 엄청 핑크핑크해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진짜 핑크색이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짜서 만들어 볼까요 나는 그냥 일렬로 만드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 쑤오오 오 생크림 재밌겠다 대각선으로 하는게 제일 예쁘지 않아? 근데 핑크색깔 진짜 예쁘다 오 knights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토끼랑 헤헤 다음에 무지갯 하리보 젤리 다음에 스마일 곶 뭐지 이것도 너무 귀엽다 향미모 파트 마지막으로 허리부 퐁지 완성 이렇게 예쁜 핑크 퐁 케이스 완성 나 또 검정색 나라에 왔잖아 난 검정색 좋아하니까 이건 뭐지? 검정 랜덤 박스잖아 네? 검정 나라에 와서 주는 선물이라고요? 나 선물 또 좋아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뜯어볼까? 뭐가 들어있을지? 1번 2번 3번 궁금하잖아? 난 언제나 1등 1등부터 뜯어볼 거라고 이게 대체 뭐야? 궁금해?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잖아? 어? 이게 뭐야? 선글라스? 뭐야? 이게 선글라스? 무슨 선글라스가 이래? 뭐야? 이 선글라스를 쓰니까 로봇춤이 써야 쳐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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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가 이렇게 신나게 나와? 어? 몸이 멈추지가 않잖아? 큰일 날 뻔했네 춤이 멈추지 않았어 다음 2번에 뜯어보겠어 이건 뭐지? 궁금한데? 제발 좋은 거긴 어? 뭐야? 나비 넥타이? 이건 뭐지? 갑자기 나비 넥타이? 뭐 이런 또 선물이 나와? 이상하지마 한번 해보겠어 뭐야 이거 하면 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 나보고 노래하라고? 어? 안 되는데? 저는 이러리처럼 수놓은 이러리처럼 훔쩍이 이들들의 맘모나 움츠란 말이야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무슨 일이야 랜드박스 마지막에 뭐가 남았는지 한번 뜯어볼까? 궁금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감이 않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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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파비 가방이다 거기에 마카로 슬라임까지 우와 이 동전파비 가방 재밌겠다 오 이 엉덩이가 핑크색이야 키키키키키키키 그 다음 뒷모습 바비스로 눌러보겠습니다 꾹 똑 똑 똑 똑 어? 잘 안 눌리잖아 그래도 예쁘니까 봐준다 다음은 마카로 열어볼까? 슬라임 열어보면 우와 오 에깨다 우와 느낌 신기해 젤리 같아 우와 에깨몬이다 우와 에깨몬이다 내가 이거 뭐야 바풍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오 오 바풍 재 재밌다 깨끗게 이 안에 핑크색 하트 글리터를 뿌려볼게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일단 맴매를 때려줍니다 오 하트 글리터 예쁘다 보어보면 우와 오 닫아 긋게 오 오 오 예쁘다 슉 닫으니까 아쉬워 이 안에 갖춰있다 우와 이 안에 핑크 하트가 갖춰있어 우와 보여? 이대로 바쁜 만들어볼까? 하나 둘 셋 바쁜 우와 재밌다 분홍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마지막 3번 랜덤박스 뜯어볼까? 뭐가 나올지 궁금해 이게 뭐야? 폰케이스 꾸미기잖아 안그래도 폰케이스가 필요했는데 잘됐다 그럼 만들어볼까?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거야 죄다 검정이잖아 이 정도로 해놓고 중간에 이걸 넣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녀 모자를 넣은 다음 여기에는 미키마우스 또 여기는 성을 그릴거야 짜잔 이렇게 예쁘게 다 꾸며졌어 역시 검정색이 제일 예뻘 블랙 랜덤박스 대성공 폰하트를 열어볼까요? 두부두부두구두구 왓쌉 비키 이건 텔러고 텔러는 오비키 텔러 아니라 양갈래 하고 박세희는 아우 짜증나 이렇게 써있네요 와 진짜 똑같다 편지 오비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주하라고 합니다 엄마께 허락을 받고 팬아트를 보내요 와 엄마가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못 그린 점 죄송합니다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좋아 오키님 그림 못 그리신다고요 이건 제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뭘 그린거야 어 정답 곰 땡 정답 강아지 아니지 아니지 정답은 샤샤 그게 어떻게 샤샤야 봤죠 이 정도는 돼야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오비키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비키와 사라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라가 좋지요 하겠다 좋지요 그리고 비키 반장을 응원해요 아 저 반장이 안좋아요 아 진짜 박세희는 나쁘지 말고 예뻐서 좋아요 와 박세희는 예쁘대 와 박세희 좋겠다 비키님 사랑해요 연기도 진짜 잘하시고 만능이시네요 오비키 수박송도 대박이에요 중국송 대박 대박 야야야 대박 대박 야야야야 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편지와 편하트이지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크씨체 이상한 점 죄송해요 뭐 글씨가 이상하다고 내 글씨 볼래 이게 내 글씨야 뭐라고 썼는지 맞춰봐 정답 한문 아니야 내 이름이야 그게 오리온 이름이라고 어딜 봐서 오비키님 사랑하는 오키 주아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